처음에는 저희 어머님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 엄마도 좀 반대하는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아이들도 케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한 명은 리더십이 당하셔야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걸 붙받침해 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적인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실을 좀 더 좋게 해가지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